여기에는 개나리 아이고 여기 사람이 있네 사람은 어느 줄 알고 이렇게 왔더니 나만 꽃을 좋아하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꽃을 좋아하는 걸 해가지고 왔어 저 뒤로 갔네 하여간 여기는 양쪽으로 개나리가 만발하네 다행히 이 흰 꽃은 도대체 이게 뭔 꽃인지 난 알지도 못하는 꽃이야 여기 죽대가 이렇게 뒷부분에 쌓여 있고 하여간 개나리 꽃이 만발했고 그나리 꽃이 있고 있고 해는 저 동산 뒤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고 아이고 아이고 신세계 이 꽃은 무슨 나무지나 몰라 알지도 못하는 이름도 모르는 나무 흰색 꽃 자기는 아파트 방송인 아파트 저기도 아파트 저기도 아이고 이 뒤에도 아파트들이 이더러서 같이 여기서 같이 보면서 아이고 그렇다 아이고 꽃들 상이 아이고 하여간 군대 군대 만바르가 있어 안녕